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 충청노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되게 할 소설을 주제로 제6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노회 부노회장 박선용 목사는 100여 년 전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힘마저 잃어버렸다며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한반도의 보금화를 이뤄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선 가경교회 박선용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으며 목사 부노회장인 유병현 목사와 장로 부노회장인 박종만 장로가 단독후보로 출마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이어진 회모 처리에선 각 부와 위원회 보고, 목사 안수 예식이 진행됐습니다.